아이고, 사이나 주면 되지 귀찮게. 어? 젠수아? 젠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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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수아 왔을 다음에. 카메라에 뭘 찍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뭐하세요? 학생, 좋은 말로 할 때 협조해. 거락 없이 뺏어가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 거 몰라요. 알았어. 알았으니까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. 나가자니까. 자, 이제 카메라 줘봐. 뭘 찍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. 네가 필름 카메라라 지금 확인 못해요. 학생, 지금 나랑 장난해? 어? 필름 내놔. 필름 줘봐. 여기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이야. 이런 걸로 막 찍고 그러면 안 돼. 아, 진짜 아저씨 때문에 아무것도 못 찍었다고요. 확인하고 싶으면 가서 매니저 불러와요. 나도 여기 손님인데 진짜 짜증나네. 아이씨. 아이씨. 매니저? 매니저. 이 집사? 뭐? 내가 그냥 여기 안 올 테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, 우리. 매니저 부르고 하면 뭐 아저씨도 피곤해질 거잖아요. 됐죠? 저, 갑니다. 아직 가지고 있지? 네. 아이씨.